바다의 보물창고 객볼을 찾은 해밍턴즈 아 영산도에 이런 곳이 다 있네요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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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죠 지금?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빠빠 반가움이 표시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유림 아빠 준비 엄청 했어 깜짝 놀랐고 화가 보이스카우트였으니까 썰매 아니에요 저거? 맞네요 이거 썰매야 썰매 썰매 만들었어 썰매 썰매 이동하기 위해서 썰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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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시다 썰매 썰매 오케이 고고 썰매 이거 중심 잡기 힘든지 아니 아니 너무 뒤에 앉혔어요 지금 아빠 뒤로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지면 얘기해줘야 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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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열심히 연구가 만들었는데. 내려 내려 왔어 왔어 어서 와 갯벌 처음이지? 여기 하나 있어. 아 근데 갯벌 체험이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교육인 게. 촉감이 좋잖아요 아빠 뭐 있어? 여기 포도 하나 있고 젤리 같아요 젤리 같아요 젤리 같아요. 나 꼬케 꼬케 잡을까? 어 벤 팔 빠졌어요 왜 왜 너 지금 걸렸어? 이거 바로 개머리야 아빠 좀 봐줘요 이리 와 손 손 벤 이게 안 되죠 이게 오른도 안 되는데 어 창화 아니야 봐봐 신발 신고기야 그 원래 그래 개볼맛이야 아주 촉감이 이상하죠 아무래도 그래 앉아서 차라리 파 봐 자세히 나왔다 이제 저런 거 보면 둘이 성향이 또 좀 다른가 너무 맛있게 되 бел어죠 열 빨리 깜짝이야 보괴 깜짝이야 너 또 잡았다 감이 더 있네 나도 잘했어,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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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, 어떻게 해! 오마이갓! 진짜 놀랐어. 괜찮아? 야, 이 몸 개그! 괜찮아! 재밌어? 얼마나 불편하다! 봐봐, 두 개! 너도 잡았어? 괜찮아? 야, 너 그거 안 맞으면 그냥 벗자! 벗을까? 야, 이거 안 맞으면... 그냥 다 벗겨요, 아버지! 그래요, 다 벗겨요! 그게 나아요, 어차피 다 이미 버린 몸! 자, 이럴 때 버트팩 하는 게 나쁘지 않아! 헤비 때문에 안 타게끔 버트팩 하는 게 나쁘지 않아! 그래, 그래, 그래! 씻으면 되니까! 형하고 너무 달라! 이제 지금 기분이 나아졌어요! 전화! 깍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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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! 깍게! 먹으면... 이거 이상해, 짝! 짝이 형! 짜고 쓰고 지금! 너 지금 약간 차이비채빌처럼 생겼어! 아이고, 안 깨끗어, 손님! 아이고, 안 깨끗어, 손님! 아이고, 안 깨끗어, 손님! 아이고, 안 깨끗어, 손님! 아, 또 이제 둘이야! 장난쳐! 야, 오늘 벤틀리 머리 위에 많은 것들이 떨어져요! 벤틀리 거기서 진짜 잘 논다! 아, 그럼 봐봐, 이게 뭔지 자연인이야! 아이고, 이거 뭔지 자연인이야! 벽을 다 벗겼네! 그러니까! 진작 벗겼어야 했는데! 아니, 그냥 이 동네에 애 같지 않아요? 야, 여기도 나왔다! 어디, 잡았네? 어디, 어디! 오우! 오, 이젠 조개도 잡았어요! 봐봐! 내가 파 큰 거야! 오, 진짜 조개네? 저거 뭐 바지락 아니에요? 샀어요! 아니, 좀 칭칭이 있어요! 칭칭! 그리는 거? 조개에다가 지금 색깔을 칠하려는 거죠? 이거 무슨 의미죠? 이거 하트야, 하트! 이제 윌리엄은 모든 걸 사랑해요, 그치! 그러니까 정이 맞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! 왜 이렇게 잡는 거야, 선배? 이거 또 찾아볼까? 이거! 안 돼! 어, 여기도 있다! 아, 너무 잘한다! 와우! 야, 아빠랑 진짜 좋은 팀이야! 너 엄청 많이 잡았네! 어휴, 많이 잡았다! 야, 우리 밥 먹으러 가자, 여기! 우리! 이 열심히 잡았지? 이제 먹어야지, 우리! 나 배 많이 고파! 그치! 들어가자! 고고! 안녕하세요! 혹시 잡았던 것들은 여기 먹을 수 있을까요? 뭔데요? 어, 이렇게 저게 들어. 감사합니다! 먹으러 가자! 우리 자리 잡자! 아빠, 우리 뭐 먹어? 우리 엄청 맛있는 거 먹을 거야. 맛있는 거? 어. 지금 바다 왔지? 바다에 뭐 살아? 샤크! 어, 샤크가 안 먹을 거고? 고래! 고래는 안 먹어! 해파리! 해파리는 안 먹어! 불가살! 불가살이 안 먹지! 도대체 못 먹어! 나도... 새우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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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? 내가 배 많이 고프대. 어, 진짜? 새우스! 어떡해! 우와! 이거 뭐야! 바다의 맛이 그대로 담긴 해산물찜이었네요! 새우스! 우와! 사이즈가 어마어마해! 나 로켓 아빠! 우와! 이거 진짜 대박! 샌 아빠가 큰맘 먹고 시킨 랍스터 요리도 있어요! 우와! 바다 맛이네! 바다 맛이네! 썰 накocr 어저 mateix. 구원수 를 먹gie! 으으.. 그 뽑 Singh 아이템! 뭐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거부감 없이 다 잘 먹어요. 이뻐요. 식혜, 랜. 자, 일 문어 식혜. 아, 작년에 이미 문어 맛을 한 번 봤거든요? 그때는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뜯었는데. 이제는 뭐 이가 있으니까 뭐. 즐거움, 즐거워가지고요? 맨, 맨, 맨. 저기 맞어? 응? 이야, 호에다가 점 생겼네? 오, 호에 점이 있으면 미인점이라고 하는 거예요. 미인점이요? 오, 배현정 선생님이 맞지? 배현정 선생님이 웬만이에요? 아, 왜 그래? 근데 좀 있어. 있네, 진짜. 어떻게 해. 이게 있네, 실리하지. 내가 잡은 건데? 이거 뭐야? 그쵸, 아까. 칭, 칭, 상처. 칭으로 해놨잖아요. 왜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? 내가 칭, 칭할게요. 왜, 칭, 칭 왜 했어? 나 집에 칭, 칭 가려고 하니 이게? 칭, 칭, 칭 가자. 오! 아! 그것도 몰랐어. 나는 칭, 칭 집에 가자. 의미 없어, 칭, 칭. 이미 졌어. 됐다. 윌리엄. 그 친구 이름 뭐야? 조개. 조개? 성은 어떻게 해? 개소개. 개소개? 왜 개씨를 붙여왔어? 개소개. 아, 옛날에 개 그라. 개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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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생이니까. 개그리 또 오자.